자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코에 공식 유튜브에서 삼국지팔 리메이크 시험 방송이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전투만 한 시간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부터 보시면은 주장과 부장 편성 가능하고요 병종병기 함선 이런 거 선택 가능하고 오른쪽에는 병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법이 있고요 기재가 있는 사람은 오른쪽 아래 기재도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투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 삼국지팔 리메이크에서는 이 전투 준비에 군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군의에서는 책략과 함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선택된 책략 3개와 함정 2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요 선택 항목들을 눌러서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함정은 수비 쪽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책략이 개사기예요 일단 설치해놓고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모습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로 조조가 의기저상이라는 책략을 써가지고 송건군의 전의를 날리는 모습이고요 딱히 조건 없이 그냥 쓰고 싶은 타이밍에 쓴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건군이 신산화계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총재장 주위에 평지초지 살림 함선의 적에 공격을 해서 불을 지른다 라고 나오는데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이거는 송건군이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뒤에 조조군이 사용할 때가 기가 막힌데 여기서 나오죠 주위가 병력이 없어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이거를 신산화계로 공격해서 날려버립니다 이게 범위가 완전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신산화계 이건 엄청 좋아 보이고요 이제 전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의는 좌측 하단에 노란색 바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전법 사용시에 이 전의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턴제 전투 시스템이다 보니까 삼국지 11하고 방식이 유사해요 이 전의는 삼국지 11의 기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지 11대 이제 기력을 이용해서 전법 공격하다가 기력 다 쓰면 통상 공격하고 그랬던 부분을 떠올리시면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대처럼 군악대를 설치해서 기력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다 공개된 게 아니라서 그래도 이번 작의 전의는 턴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또 건물 같은 걸 부수면 상승합니다 실제로 막내를 부수고 전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투에서 중요한 부분 연계죠 친한 무장이 근처에 있으면은 같이 공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계 공격은 전법이나 일반 공격에 전부 적용이 되고요 제가 쭉 보니까 연계가 되면 통상 공격도 데미지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되는 무장이 옆에 있을 때는 전법 사용을 조금 아끼면서 통상 공격으로 연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전의를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뭐 앞으로의 그런 전투 양상을 한번 예측해 보고요 그리고 함정 수빈 측은 함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초반에 설치한 곳으로 당연히 공격적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조호웅이 함정에 와가지고 걸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함정이 걸리면은 병력이 줄어들고 전의도 같이 내려갑니다 수비 측에는 방어 건물도 있고요 이건 망루의 모습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프링 쿨러 범위 공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측에 좀 힘을 실어준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일기토는 티저 영상에서 봤듯이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특이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첫 전투에서는 마초와 여맹 두 번째 전투에서는 주태와 장합이 일기토를 했는데 두 번 다 이긴 쪽이 진쪽을 포박했어요 그래서 부대가 다 날아가 버렸죠 포박 확률이 실제 출시했을 때도 이렇게 높다면은 이게 부장은 꼭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다루지 않은 좀 자잘한 부분들은 거의 삼국지 10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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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